만약 내가 달에 간다면 몸무게가 줄어들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몸무게의 단위는 사실, 질량의 단위다. 진짜 무게는 질량의 중력가속도를 곱해야 한다. 즉, 지표면에서 지구가 물체를 잡아당기는 중력의 크기가 무게가 된다. 달에서 무게를 잰다면? 달의 중력가속도는 지구의 6분의 1 600N이던 내 몸무게가 달에서는 100N 내 질량은 그대로지만 무게는 가벼워지게 된다. 그래서 달에서는 지구보다 6배 높이 뛸 수 있다. 달에서의 중력으로 또 어떤 현상이 나타날까? 적은 연료로 더 멀리 갈 수 있기 때문에 달은 다른 행성으로 가기 위한 좋은 우주기지가 될 수 있다. 약한 중력으로 인해 달에는 대기가 없다. 우주의 천문대로도 좋다. 또한 대기가 없어 태양에서 오는 태양풍과 운석을 그대로 막기도 하는데 이로 인해 헬륨스리나 희귀금속 등 희귀자원이 풍부하다. 그래서 단우리는 이런 달 자원과 향후 달 착륙선의 착륙후보지 등을 파악할 다양한 탑재체를 싣고 간다. 많은 자원과 신비한 힘을 품고 있는 무한한 잠재력의 영역, 달. 단우리를 통해 달의 비밀을 더 많이 풀고 오기를 기대해본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